굉장히 맵네요 안녕하세요 해당입니다 오늘은요 전라도 금치에서 독하게 매운 파김치야고요 짜파게티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짜파게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굉장히 맵네요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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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촤 음 US 팽이버섯 초콜릿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!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오징어 아,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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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